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월 8일 오후 5시 입니다 오후 5시에 이제 그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몇 시간 안 남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면요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금 태풍 10호 미리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태풍 저기 뭐죠 9호 루핏 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9호 루핏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까라 열도를 거의 지나치고 도까라 열도에서 지금 거의 뭐 가고시마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요쪽에 있는 걸로 보이죠 가고시마 미야자키 뭐 나가사키 뭐 큐슈 쪽에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8월 8일 오후 5시 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은 지금은 여기는 저기 어디죠 저기 10호 투푼 미리네 근데 아 여기 그 도깨를 역시 안 치는다고 지금 보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도깨를 치지 않는다고 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8일 3시 4시 5시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시로 보고 있고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시 한 번 볼까요 8시 아 잠시만 8시 이제 폐막식이 시작할 때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8시에는 거의 뭐 그 유럽중기예보센터의 그 예보를 보면은 거의 뭐 여기 벗어났죠 그러니까 도깨를 치지 않는다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3시간 남았는데 뭐 거의 장악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도쿄 폐막식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시 기준 봤을 때 그 9호 태풍 루피는 지금 보시면은 큐슈을 지나서 지금 시코쿠 섬에 시코쿠의 그 고찌현과 고찌현 고찌현과 그 남가이 트러프 고찌현과 남가이 트러프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0호는 미리 내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9호를 보겠습니다 9호 태풍을 보면은 9일 아 지금 특이하네요 양쪽으로 움직이네요 양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동해쪽으로 또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재팬의 동일본쪽으로도 움직이면서 9일 오후 내일 오후 2시 정도로 봤을 때 동해쪽에 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일본쪽으로 양쪽 사이드로 지금 움직이면서 특히 지금 대한민국 동해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10일 잠시만 10일 정도 화요일 정도로 보니까 역시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아 이렇게 계속 지금 올라가지 11일 11일 아 이게 계속해서 참 특이하게 양 이게 어 양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10일 그렇죠 9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잠시만요 대한민국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면서 비를 뿌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일본에도 동일본과 서일본 양쪽에 모두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지금 이 되면은 서일본을 놓고 보더라도 서일본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아 이제 주곡구 쪽이죠 주곡구에 주곡구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도토리라든지 지금 히로시마 도토리, 오카야마, 효고, 그 다음에 주부지방이죠 후쿠이라든지 이지카와, 도야마, 나가노 니가타로 해서 그 쭉 해서 아키타 아오머리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동일본으로 놓고 보더라도 시코쿠, 시코쿠 쪽에 고치현 에이메, 도쿠시마, 카가와 쪽 그 다음에 주부지방, 기이반도죠 기이반도의 와카야마, 나라, 쭉 해서 아이치, 간도를 지나가지고 쭉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중요한 건 지금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호세풍 루핏이 참 끈질기게 끈질기게 중국에서 어디였죠 하이난다오 하이난다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다가 중국의 산토, 광동성, 광조와 대만 사이에 있는 산토에 들어갔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왔다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수증기를 머금을 때에는 바다에서는 태풍이 강해지는데 육지로 들어왔을 때는 태풍이 약해진다 근데 다시 타이완으로 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양쪽으로 동일본과 서일본을 다 친 특히 대한민국 쪽을 친다는 게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동해안 쪽으로 강하게 치고 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동해안 쪽에 지금 보시면은 동해안 쪽에 9일 치고 있습니다 8일, 9일 특히 그 날짜를 보면은 9일 됐을 때 내일 오전에 내일 오전 8시 내일 오전 내일 새벽부터 오전 내일 새벽부터 새벽 4시, 6시, 8시 오전 됐을 때 동해안에 많은 남부 제주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제주도하고 남부쪽 대한민국에 특히 그 경상도 쪽이라든지 강원도 제주도 이쪽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상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상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상청을 보면요 지금 8일 날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8시 폐막식을 보겠습니다 도쿄 폐막식을 보면은 역시 안전하게 보고 있죠 안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도쿄 폐막식에는 미국 기상청에서도 안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미리네는 그냥 10호 태풍 미리네는 이쪽으로 그냥 계속 흘러 갈 테고요 그 다음에 9호 태풍 루핏에 대해서 루핏에 대해서 역시 그 지금 보시면은 큐슈인 미야자키 시코쿠를 치는 걸로 나오죠 특히 미야자키 쪽으로 치는 걸로 나옵니다 미야자키 8시에 봤을 때요 미야자키를 잠시만요 그 다음에 미야자키 9일 아 역시 양쪽을 다 치는 걸로 나오죠 미국 역시도 오전에 9일날 내일 월요일 새벽에 양쪽을 다 친다고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의 기상청 역시도 그 이 대한민국의 동해안과 이제 그 재팬의 이 어디죠 미야자키 저기 어디죠 미야자키 저기 어디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시코쿠 고찌연다든지 도쿠시마 카가와 에이메 이쪽을 치면서 지금 뒤반도 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와카야마 나라 아이치 시지오카 가나가와 도쿄 사이타마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치고 가기 때문에 비정도 폐막식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독일기상청을 보겠습니다 예 독일기상청을 보겠습니다 독일기상청을 보시면요 지금 아 잠시만요 8일 오늘 저녁 8시를 보면 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 그 간토미태지역을 치기 때문에 아 큰 문제없이 큰 문제없이 도쿄 폐해식을 아 올림픽 폐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도 독일기상청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일 8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가고시마라든지 미야자키 그 다음에 아 아 여기 어디죠 그 난카이 트러프 고찌현 도쿠시마 에이메 카가와 이쪽을 지금 지금 쓰는 걸 보면서 이 특이한 것은 이 세토나이 카이 이 세토나이 카이 쪽으로 많이 좀 영향을 주면서 이제 그 큐슈 시쿠쿠 다음에 주곡구 쪽에 비를 많이 뿌릴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9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9일 오전에 보시면은 역시 대한민국 동해안 그 다음에 동일번지에도 쪽으로 해가지고 동일번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금 영향을 준다고 독일기상청에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독일기상청에선 다 똑같이 대한민국에 내일 오전부터 비를 뿌릴 것이다 라는 아 그걸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계속 비를 많이 뿌릴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감사드립니다